1심 소유자 승, 2심 임차인 승, 그리고 드디어 대법원 판결이 나왔는데요. 이제 이 판결은 계약갱신권과 관련된 수많은 분쟁들의 기준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집쌤입니다. 얼마 전에 계약갱신 요구권에 관련한 대법원 판례가 나왔는데요. 앞으로 비슷한 재판들의 실무처리 기준이 될 것이기 때문에 잘 알아두셔야 피해보시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어떤 사례인지 자세히 알아볼게요. 전소유자 A가 집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집을 마음에 들어하던 임차인 B가 임대차 계약을 맺고 이사를 들어오게 됩니다. 계약기간은 2019년 4월 15일부터 2021년 4월 14일까지 2년간이에요. 그리고 2020년 7월 31일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면서 주택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과 전월세 상한제가 도입되게 됩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은 이상 2년 전에 맺은 계약에서 5% 이내로 보증금을 증액하는 한도에서 살 수 있게 됩니다. 임차인이 저렴하게 오랜 기간 살 수 있도록 개정된 건데 부작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때문에 이 당시 전세가격이 폭등했었죠. 어쨌든 임차인 B는 개정된 주인법에 따라서 전소유자 A한테 계약갱신을 요구하게 됩니다. 2020년 10월 5일부터 10월 20일 사이에 4차례나 요구를 하죠. 그리고 2020년 10월 15일 전소유자 A는요. 임차인에게 내용 증명을 통해서 C라는 사람한테 매도할 예정이고 계약까지 했다. 그리고 C가 실제 거주해야 되기 때문에 임대차 갱신을 거절한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그리고 말한 것처럼 전소유자 A는 2020년 10월 30일에 현재 소유자 C에게 집을 매매합니다. 그리고 B는요. A의 갱신 거절의 통지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계속 이 집에서 버티는 거죠. 임차인 B는 이렇게 주장을 해요. 내가 계약갱신 요구를 했을 때 당시의 집주인은 A였고 이 A가 실거주할 의사가 없었기 때문에 계약갱신이 된 거다. 이렇게요. 그래서 현재 소유자 C가 이사를 나가지 않는 B를 상대로 건물 인도 소송을 하게 된 것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는 계약의 갱신에 대한 것이 명문화되어 있는데요. 임대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갱신 거절이나 계약 조건을 변경하지 않으면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 한 것으로 봅니다. 여기서 이 기간을 눈여겨보셔야 돼요. 전세나 월세 계약이 끝날 때쯤 임대인이 깜빡하고 그냥 지나가게 되면 임차인은 2년 전에 보증금 그대로 2년을 더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이전부터 있던 법 조항이고요. 흔히 묵시적 갱신은 이렇게 부릅니다. 이렇게 되면 갱신 요구권을 쓴 것은 아니에요. 어쨌든 기존에는 갱신 요구권은 없는 상태였어요. 2020년 7월 31일부터 주택임대차보호법 6조의 3이 새로 적용되었습니다. 임차인의 입장에서 한 번 더 저렴한 보증금으로 살 수 있도록 만든 거예요.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이 한 번 더 연장해서 살겠다 이렇게 요구를 한다면 막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경우에 이를 거절할 수가 있어요. 여러 경우가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흔한 갱신권 거절의 사유는 이 8호에 있는 임대인이 직접 거주하려는 경우입니다. 임차인이 계약기간 2년 동안 살았고 2년 더 살기 위해서 계약 갱신을 요구를 했어요. 6조의 3에 따라서요. 그런데 임대인이나 임대인의 직계 존 비속이 살아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임차인은 집을 비워줘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이해가 어렵지 않죠.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임대인이 현재 등기부 소유자로 이름이 올라가 있는 간만 되느냐 아니면 집을 사려고 하는 예비 소유자인 의도 되느냐 이것이 이번 사건의 관건이었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던 사항이었어요. 사건으로 돌아가서 현재 소유자 C가 이사 안 나가고 버티고 있는 임차인 B에게 건물 인도 소송을 했다고 했죠. 그런데 하급심에서 판결이 엇갈립니다. 1심 중앙지방법원에서는요. 원고에 손을 들어줍니다. 임차인이 요청한 계약갱신 요구권은 무력화된 거죠. 이 1심 판결에 따르면 임차인은 이사를 나가줘야 합니다. 그런데 임차인 B가 가만히 있지 않고 항소합니다. 같은 중앙지방법원에서 2심 판결이 나왔는데요. 이번에는 임차인 B가 승소하게 됩니다. 1심과 정반대의 결과가 나온 것이죠. 이유는 임차인 B가 계약갱신을 요구할 당시에 C가 임대인의 지위에 있지 않았다. 즉 등기부상의 소유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임차인 B의 계약갱신 요구권을 인정해 주었습니다. 자 이에 현 소유자 C가 대법원에 상고하고 드디어 그 판결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제 이 판결은 계약갱신 요구권과 관련된 수많은 분쟁들의 기준이 될 것입니다. 대법원에서는 바뀐 소유자 C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양수인도 실거조로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고 합니다. 판결 이유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게요. 그래야 다음에 비슷한 상황에 처했을 때 대처할 수가 있습니다. 대법원에서 든 이유는 이렇습니다. 우선 주택임대차법의 취지는요. 어느 한쪽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요. 임차인과 임대인의 이익 사이에 적절한 조화를 도모하는 데 있다고 합니다. 자, 맞는 말이죠. 법이 중립을 잘 지켜야 억울한 사람이 덜 생기겠죠. 무조건 한쪽의 편만 드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계약갱신권과 거절권, 갱신제도의 통일적인 해석의 필요성에 비춰볼 때 주택임대차보호법 6조 1항 전단에서 정한 기간에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정한 기간이라 하면 2020년 12월 10일 이후로 최초로 체결하거나 갱신된 계약은요. 계약만료 6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입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는 6월 전부터 1월 전까지였어요. 헷갈리시면 그냥 보수적으로 계약만료 6개월 이전부터 2개월 전 사이에 계약갱신 요구 혹은 갱신 거절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인이 계약갱신을 정당하게 거절할 수 있는 이유에는요. 9가지가 있어요. 임대인이 정당하게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입니다. 한 번씩 읽어보시고요. 임차인이 법에 정한 기간 내에 그러니까 계약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했어요. 다음 그 기간이 끝나기 전에 임대인이 그 주택에 들어가서 살아야 할 이유가 생겼습니다. 그렇다면 임차인은 그 집에서 나가야만 하는 거예요. 순서를 잘 기억을 해두세요. 만약 6월에서 2월 사이가 아니고 이게 지난 시점에서 이런 이유들이 생겼다면요. 이미 늦은 겁니다. 그리고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하는 시점에서의 임대인만으로 제한하여 해석하기가 어렵고 실거주가 필요한 새로운 임대인도 임대인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는 실거주용으로 집을 매도한다면요. 기존의 계약갱신 요구권을 한 번도 안 쓴 임차인도 이사를 나가야 한다는 말이 됩니다. 이 정도의 판결이면요. 계약갱신 요구권이 거의 유명무실화 되는 것 같습니다. 단 이 세 번째 이유에서도 위기간 내라는 말이 나오죠. 새로운 집주인이 갱신을 거절할 때 아무 때나 해도 되는 것은 아니고 임대차 계약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에서 2개월 전 사이에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1999년부터 2022년 12월까지 서울, 인천, 경기, 수도권 아파트에 매매 전세 월세지수를 그래프로 나타낸 거예요. 2022년 1월을 100으로 잡은 것이고요. KB부동산에서 가져왔습니다. 빨간색이 매매, 파란 점선이 전세, 그리고 녹색이 월세예요. 월세지수는 집계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짧은 것이고요. 여기 23년 정도 되는 이 그래프를 보시면 어느 한 구간에서 전해 없이 상승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매매 전세가 지금까지 없었던 기울기로 급격하게 상승하고 있죠. 이쯤에서 그리고 평온하던 월세까지 갑자기 상승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시점에서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 요구권, 즉 서민들의 생활에 엄청나게 큰 영향을 미치는 법이 개정되었어요. 그런데 이런 법을 개정하면서 전문가들의 검증이나 연구기관에 충분한 용역 과정이 없었습니다. 갑자기 시행된 거예요. 수많은 전문가들이 이러한 부작용을 경고를 했는데 묵살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폭발적인 전세 매매가의 상승이 있었어요. 추가로 이때 금리가 굉장히 낮았기 때문에 주택담보대출뿐만 아니라 전세대출의 영향으로 더욱 크게 상승을 한 거죠. 이 당시에 급격한 상승 때문에 지금의 급격한 하락이 또 있을 수 있던 겁니다. 자 어찌됐든 이렇게 부작용이 많았던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 요구권이 대법원의 판단으로 인해서 많이 무력화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임대인과 임차인의 많은 분쟁이 또 있을 것인데 기준이 될 판례이기 때문에 자세히 좀 소개를 시켜드렸어요. 반드시 계약기간 끝나기 전 6개월에서 2개월 사이에 임차인은 계약갱신을 요구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임대인은 이 기간 내에 새로운 임대인의 실거주를 사유로 갱신을 거절할 수 있게 되었다. 요거 잘 알고 계셔야겠습니다. 현재 수십 년 만에 급하게 올라간 금리 때문에 이미 경매 개시결정 건수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올해 초에는 더 많은 물건이 나오고 기회가 올 것입니다. 미리 경매 공부를 통해서 기회가 왔을 때 꽉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오픈한 온라인 경매 정규 강의에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아래 더보기를 누르시면 자세한 사항을 아실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세 가지 다 클릭하시기 어렵다면 구독만이라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집샘TV였습니다.